구독, 좋아요,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김지인 이쁜여자 권우 시작해보겠습니다 96년도 9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키는 162이구요 아 너무 작아 이거 아 쪼반쪼반 야 근데 너무 이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쁠 수 있는 거야 누가 좀 알려줘 어우 이건 생일때 같은데요 다음 생실때 나 쳐다 어우 오케이 정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샤랄랄랄랄랄랄랄랄랄 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우 지인 남자 사랑스럽소 오 잠깐만 이건 누군가를 깔볼 때 표정인데 악역들이 그 선역들이 있잖아 착한 사람들 깔볼 때 어 니 주제를 알아 뭐 이런거 할 때 어 고런 표정인데 오 지인아 너 급식이니? 어 근데 옆에 넌 누구야? 우리는 급식 남학생이라고 봐주지 않아. 너무 가까워 조심해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인이처럼 이쁜 건 쉽지 않은 거야. 어려운 거지. 너무 적극적으로 미인이야. 새하얀 피부에 눈 크고 이쁜 여자 김지인 편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